무슨 죄가 있다고 다들. 보고 싶어. 보고 싶어. 누구니? 네? 아줌마 누구신데요? 너 이 집 살아? 아니요. 그냥 아기 봐주는 건데. 아기? 누구 아기인데? 이 집 주인 아기요. 뭐? 이런 미친 빌어먹을 영감탱이. 아이고, 다 됐다. 아이고, 알았어, 알았어. 야, 빨리 나와! 간다, 가. 알았어, 알았어. 빨리, 빨리. 야, 너는 저 엄마였다고 학교 안 가도 된다 이거지? 나 시험이란 말이야. 알았어, 일로와. 아빠한테 와. 근데 알바는 뭐야? 그건 알 거 없고. 시험 잘 봐라. 가자. 지금 밥이 넘어가냐? 어떤 년이야? 뭔 소리야, 지금? 이번엔 또 어떤 년이냐고!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준수 동생은 안 되냐? 이 미친 영감친 여친이라고 했잖아. 왜 이끄워? 근데? 그 Spot에다. 너의 이름은 써야 할거 아니야? 이름은? 아, 이름.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뭐 이런 한심한 인생이 다 있냐 김별 명색이 영어 시험인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정말로 진짜로 진짜로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몰라? base 요정 인제 그bands 안 된다니까 엘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해? 잠시만요 그러지 마시구요 제가 절대로 방해 안... 어, 안 된다니까 저 아줌마 저 진짜 잘 할 수 있는지 애들이 어떻게 설거지를 하던데? 빨리 올라가! 여긴 애들이 있는 데가 아니라니까!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. 어디 시키면 주세요. 안된다니까 애들이 무슨 일을 해? 글쎄 안된다니까 애들이 무슨 일을 한다고 그래? 사장님 저 정말 잘 할 수 있어요. 안된다니까! 사장님! 어서오세요. 저기요. 저 고등학생이구요. 애도 있구요. 거추장스러워서 여기서 일 못하겠죠? 그걸 아는 사람이구라! 아저씨 우유 얼마에요? 500원. 조금밀가루. 조금밀가루. 야와들. 침대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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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, 여기 한준수 학생이 있다고 해서요. 애기 엄마세요? 네? 아니, 알을 갖다 얼마나 죽였으면 그냥 저들 뺄 생각하고 말이요. 나도 아파도 혼났네, 그냥. 야, 엄마래요? 아, 모유를 먹여요, 모유를요. 알을 생각해서도요. 야, 한준수! 왜 애기 엄마? 애기 엄마 아니라고 덕분을 받으니깐아! 누가 봐도 딱 애연맛 맞구만 뭘 기래요! 너 이제 아주 막 나가는구나, 어? 실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실수? 사정이 그렇게 됐어요. 아, 그리고 주인한테 지갑 찾아서 돌려줬으니까 그럼 된 거잖아요. 이 자식이 근데...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냐? 어? 한 번 해보자는 거야? 오늘은 들어가세요. 이거... 죄송해요. 야, 한준수! 야, 한준수! 야, 한준수! 와. 야, 한준수! 나. 아멘 우리 우리 아미한테 이런 걸 보여서 미안해 아빠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하다 아저씨 저 담배 한 번으로만 주세요 무슨 담배 드릴까 그냥 분이 한 통 더 가져갈게요 가자 아빠가 맛있게 타줄게 맛있겠지? 근데 그 애는 누구 애니야? 누군 누구예요 당신 애지 그게 제 애예요 아빠 제가 예전에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걔가 저한테 그냥 줘버리고 가는 바람에 전 진짜 그냥 딴 데 줘버리려고 그랬는데요 그게 잘 안돼요 그게 잘 안돼요 불쌍하잖아요 내가 나중에 크면 아빠 엄마 없이 자랐다고 얼마나 서럽겠어요 제 땅에는 진짜 제 땅에는 잘해보려고 그랬는데요 잘 키워보려고 그랬는데 진짜 아저씨 그냥 그냥 아저씨